3번 잘게 이거 시작할게요 봐봐 The Custom of Getting Painted Eggs for Easter Easter 하면 부활절이잖아 부활절을 위해 색칠된 칠해진 계란을 주는 그러한 관습은 Day to Back 어디까지 The Later Middle Ages 중세 후반기까지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나왔어 부활절에 계란 주는 행사 Baskets to hold the eggs 그럼 계란을 담는 그 바구니들은 represent 새들의 둥지를 나타낸다 The Easter Bunny 그 부활절 토끼는 토끼인데 With his basket of painted eggs 그 색칠된 계란을 담은 바구니가 바구니를 든 그 부활절 토끼가 Came to America 미국으로 왔대 With German Immigrant 독일 이민자들과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그치? 그런데 19세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미국에 도착했다 그랬잖아 봐봐 여기 왔잖아 미국으로 미국으로 Came to America 왔잖아 네 그래서 After the Arrival of the Easter Bunny 그리고 Easter Bunny 얘기 나오잖아 여기 어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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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어라이브 이게 도착하다잖아 어라이브 도착하다의 명사 어라이브 어라이브 Easter Bunny 도착 후에 The Children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에 있는 아이들은 Used the grounds of capital building 이게 국회의사당이지 국회의사당 건물의 군의 지역 그 군의 땅을 갔다가 As a playground 놀이터로 사용했고 And for egg hunt 계란찾기 용도로 사용했다 Until 뭐하기 전까지 Congress 국회가 unhappy with a turn of run 그 갈기갈기 뜯겨진 잔디와 And 그 잔디의 unhappy니까 그치? 기쁘지 않고 불행하고 즉 만족스럽지 않고 엔타이어드 로우 보니까 지긋지긋한 거야 Boating money 돈을 부결시키려고 투표하느라고 To keep repairing it 그 잔디를 보수하는 계속 보수하는데 돈을 얼마 쓸지를 투표하는 것에 지긋지긋해져서 지긋지긋해져서 Test alone 법을 통과시킨 거야 Against it 그것에 반대하는 야 국회의사당에 애들이 부활철 때 하도 놀아갖고 놀이터로 사용하니까 잔디 맨날 보수공사해야 돼 돈 많이 들어서 맨날 모여갖고 얼마 쓸지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1878년에 필요한 거지 needing a new place 새로운 장소가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 여기서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뭐 하기 위한 To celebrate the holiday 그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서 Children from Washington D.C. 그 Washington D.C. 출신 아이들이 went to President 대통령에게 간 거야 루프 포드비 하이애스 대통령과 대통령한테 가서 물었지 뭐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Could have an Easter egg hunt 그 부활철의 계란 찾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At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 그랬더니 The President and his wife Lucy 아 그 대통령과 루시 영부인이 agree to 동의했어 Let the children use 아이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걸 그 백악관의 군의 구역을 그러니? 그러고 나니까 Easter egg hunt 부활철 계란 찾기가 Have taken place 여기를 봐봐 현재 완료지 Have taken place The President and his wife Lucy 과거부터 지금까지잖아 그지? 근데 그 밑에 여기를 봐봐 B에는 est 과거 동사지 C에도 used 과거 동사지 그럼 과거와 과거다가 여기 이제 발생하고 있다 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맨 마지막인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Have taken place on the south run of the White House 나오잖아 그 대각관의 남쪽의 잔디밭에서 개최되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 나오잖아 ever since 그때부터 쭉 회원님? It is the largest public event 그것이 가장 커다란 대중행사이다 held at the White House 대각관에서 열리는 but 하지만 It is only for children 단지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다 6 years old and under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회원님? 그래서 순서가 C, B, A로 가서요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회원님?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